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시즌2에요? 아니면 그냥 계속 연장하는거야? 어쨌든 이번이 이제 돌아온 후 두번째 주고요 제가 이제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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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투어가 끝났어요 그래서 저번주에 호주편 이제 호주편이 공개됐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재미있게 들어주길 바라구요 매주 이제 약 한 350만명이 지금 듣고 있다고 이제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네이버나우 브로킨 GPS 대성공이구요 그게 이제 네이버나우 때문인지 박재범 때문인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하하하하 농담이구요 이제 여태까지 솔직히 이제 약간 좀 힙합 신 안에 있는 그런 게스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 약간 좀 신선한 그림을 주기 위해 어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아 그리고 오늘 또 생방송이구요 여기 이제 어 뭐야 이거 약간 채팅창? 채팅창도 있고 만약에 와 지금 너무 댓글 속도가 너무 빠른데 어쨌든 그 질문이나 이런 할 얘기 있으면 여기다 해주세요 읽을 수 없다 솔직히 얘기는 너무 빨리 올라간다 네 근데 오늘 이제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이제 어 어 이분을 왜 모셨는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특별한 어 사이에요 사실 어 박씨잖아요 제 사촌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박지훈씨 이제 101 아 박지훈씨를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제가 선배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 우리도 사촌이긴 하지만 네 이때도 스타일리스트도 같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도 같은데 약간 좀 사실 지훈씨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아 평소에 제 음악이나 저를 되게 약간 좀 좋아한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막 그 뭐 above 뭐 AMG에서 하는 above 그 아 blazed인가? blazed인가? above인가? 네 블레이즈랑 그 네 후드티 아 하이뮤직에서 나오는 그 그 옷이 있어요 블레이즈들하고 근데 그 옷도 입고 되게 영광이고 고마워요 진짜 고맙고 오늘 여기 첫 아이돌 게스트 네 우리가 그냥 아무나 모셔오지 않아요 약간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어 또 이제 그런 우리가 사촌이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사촌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스타일리스트도 같고 맞아요 또 이제 평소에 제 음악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지금 좀 소감이 어때요? 일단은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고 또 되게 지금 하이텐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상당히 하이텐션이고 또 약간 TMI인데 그 이제 그 과일 그런 그 뭐지? 음악 듣는 프로그램 아 그거 얘기해도 돼요 여기서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멜론 프로그램에서 어 선배님 팬 그 지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96%로 그 선배님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1200명 중 그 한 96%가 네 96%에 제가 들어요 상위 96%에 아 그만큼 그만큼 팬 지수가 높다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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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6% 99%가 이제 끝인데 네 제가 96%에 지금 있습니다 와 네 정말 그만큼 노래 플랫리스트에 꽉 차 있어요 선배님들이 진짜 그 교포세요? 네? 교포에요? 아니요 저 한국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오 되게 진짜 고맙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를 돈 벌게 해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열심히 스트리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연쌤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2017년도에 네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선배님 영상 보면서 네 많이 춤 스타일이라던지 노래 스타일이 되게 저랑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셔서 그때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 준비한거에요? 네 제가 그때 이제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을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아 그전에는 연습생 아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아 그니까 그럼 연습생은 얼마나 했어요? 연습생은 한 5년? 5년? 네 5년 6년 하고 2017년에 나간거에요? 아니면 그 포함? 2017년부터죠? 선배님은 알게된 시점에 아니요 아니요 저 말고요 그러니까 그런거 말고 그냥 아예 그냥 뭐 연습생은 언제부터 하고 뭐 연습생 시작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고요 지금 지금 22살 됐으니까 와 예 뭐 거의 뭐 좀 오래됐네요 예 스물두 살이면 스물두 살이면 네 띠동갑이네요 선배님 토끼 네 토끼 띠에요? 네 저 토끼 띠요 대박 대박이다 와 그 요즘 젊은이들은 뭐에요? 어떤거에요? 그냥 요즘 젊은이들은 뭐에요? 아 띠요? 아니요 그냥 뭐 약간 뭘 좋아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애들 요즘 애들은 게임 아 게임도 좋아하고요 유튜브 유튜브도 좋아하고요 영화도 좋아하고 영화 노래 듣는거 그렇게 뭐 비슷하네 나랑 박재범 좋아하고 약간 뭐 그런 비슷하네 나랑 그렇죠 그렇게 뭐 저는 이제 띠동갑이라서 되게 뭔가 약간 하 엄청난 그 거리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똑같네요 그럼요 저희 같은게 되게 많은거 같아요 선배님 아 그렇죠 둘 다 박씨고 둘 다 춤추고 사촌사이고 둘 다 네이버나웃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네 이 자리에 있고 둘 다 남자고 머리도 있고 눈도 눈도 되게 잘 받아준다 네 감사해요 아니 아닙니다 되게 감사하네 네 아 그럼 그 뭐지 어 좀 연습생을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수를 하고 싶었던거에요? 그게 꿈이었어요? 아 원래는 이제 영화배우나 뮤지컬배우가 꿈이었었는데요 음 춤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팝핀 동영상을 보고부터 이제 춤 쪽으로 스트리트 장르를 좋아하다가 이제 아이돌을 보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아이돌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럼 좋아하는 그 팝핀 그 댄서 팝핀제이 선배님 팝핀제이 선배님 팝핀제이 형님 그리고 호환 선배님 아 호환씨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선생님 아 배웠어요? 아 배우진 않았구요 저 그 댄디쌤이 잠깐 배웠었습니다 팝핀 댄디라고 네 잠깐 뭐 대회 나가거나 그런 적은 있어요? 아 그런 적은 없어요 네 네 그래도 멋있네 저도 팝핀 되게 좋아하는데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요새는 안하는데 옛날에 이제 당신 나이때 아 네 저도 젊은이였을 때 당신 나이때 아 네 저도 젊은이였을 때 좀 했습니다 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아 그럼 그 뭐지 그니까 배우나 좀 뮤지컬 배우 배우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또 이제 어 춤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돌을 바라본거에요? 네 어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들어간거에요? 그냥 뭐 오디션으로 본거에요 아니면 아 제가 옛날에 이제 판타지오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 계신 그 과장님이 아 대리님이 나가셨는데 이제 마루기에게 들어가셨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제가 이제 판타지오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춤이 좋아서 그쪽은 배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오게 되고 어 그 그 분이 이제 저를 캐스팅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가서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근데 이제 아이돌을 하면서 또 이제 연기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연기도 하고 있어요? 네 올해 했었습니다 오 네 작년에 작년이죠 1월달 됐습니다 그럼 연기에 자신있어요? 춤에 자신있어요? 저는 춤이요 춤이요? 네 아무래도 선배님을 좀 닮다보니까 춤에 조금 더 자신있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이니까 닮을 수 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요 띠도 가고 네 아 그러면 그 연습생을 5년 데뷔 전에 네 이제 5년 했다고 했나? 네 거의 그 5년의 기간 좀 안 힘들었어요? 뭐가 좀 제일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연습생 당시에는 좀 어둡잖아요 미래가 아무래도 정말 밤만 안 보이고 불분명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말고는 어 그래서 좌우명이 있는데 걱정할 시간에 연습하자 라고 차라리 그런 걱정할 시간에 그냥 하나라도 뭔가 더 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냥 그런 거를 좋아해서 그렇게 계속 의식해 나갔던 것 같아요 좋은 마인드네요 네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방송 통해서 데뷔한 거예요? 네 방송 통해서 데뷔하고 어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활동 이제 그룹으로 하고 이제 그룹 끝나고 솔로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연습생 5년 동안 했어 네 근데 이제 좀 불분명했어 근데 이제 또 방송 나갔어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좀 이제 또 인기도 생기고 뭐 팬들도 생기고 이제 막 방송 이렇게 막 무대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좀 새로웠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땠어요? 어 근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막 막 이렇게 거창하다 그래야 되나요? 되게 뭔가 무섭다고 생각되진 않았었어요 전 되게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아 좀 뭔가 이제 해야될 게 많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서 길이 많이 열리 네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네 도전할 게 많이 생기고 네 그러면서 또 광고도 찍게 되고 또 뭐 조금씩 조금씩 뭔가 이렇게 도전해 나가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돈도 벌고 네 그럼 돈 벌어서 뭘 제일 하고 싶었거나 뭘 제일 처음으로 했어요? 어 여행 갔다 왔습니다 어디? 하와이로 아 진짜로요? 네 여행을 잠시 갔다 왔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미국 간 거예요? 아니면 처음은 아니고요 그룹 활동했을 때는 이제 잠깐 잠깐 해외투어를 하면서 다녔었는데 아 그렇지 여행으로는 아니었고 네 네 잠깐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갔다 왔었는데 네 거기 가서 뭐 했어요? 뭐 스노클링? 아니면 스와핑? 아니 그냥 바다 보고 아니면 뭐 약간 그 돌고래 타기?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아 그런 뭔가 레저스포츠를 하지 않았고요 상어 먹이주기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아 그런 거 있나요? 아 그런 거 있겠죠 그 상어를 찾아서 그 먹이를 주면 그게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럼 스포츠는 무섭지 않나요? 아 스포츠가 아니에요 아 스포츠가 아니에요? 도전이에요? 그렇죠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그런 도전은 멋있네요 아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안 하나 봐요 네 토끼띠 상어 먹이 주기는 좀 힘든 거 같아요 예 예능도 많이 해요? 아 예능은 저는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그 섭외 안 돼서 아니면 자기가 그냥 저는 별로 약간 나랑 좀 안 맞는다 아니면 저랑 잘 안 맞는다 하기도 약간 시기가 지금 좀 잘 안 맞아서 예 지금 또 해외 투어를 진행 중이고 아 네 또 그 전에는 드라마를 또 끝냈었고 앨범 준비를 또 바로바로 했었어야 돼가지고 아 사실상 뭔가 고정으로 나가기나 뭔가 좀 그러기가 예 시기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 되게 잘할 거 같아요 말을 말을 되게 되게 잘하네요 저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면 어 어리고 네 또 우리 나이 차이도 엄청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어 좀 어 쭈삐쭈삐하게 쫄 줄 알았어 너무 이렇게 좀 밝고 얘기도 잘하고 이래서 좀 놀랬어요 아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괜찮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 요즘 젊은이들 괜찮네 하하하하 저 꼰대 같나요? 아뇨 아뇨 절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별로 안 무섭죠? 네 절대 절대 네 되게 친근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친구 같아요 지금 아니 친구 아니에요 사촌이잖아요 네 사촌 맞아요 사촌 사촌이요 아 그러면 하와이 갔다 왔고 네 그럼 전 궁금한게 네 이 어 그 프로그램이 엄청 화제되고 잘 됐잖아요 응 인기도 엄청 얻고 투어도 뭐 하고 네 그럼 뭐 그 인기가 인기를 실감했어요? 어 그쵸 아무래도 언제 제일 실감했어요? 저는 공항에 갔을 때 팬분들이 맞이해주시고 소리질러주시고 뭔가 이제 도착했을 때 아 박쥐봉 이러면서 선배님 그런거 없었나요? 저는 아 박쥐봉 저는 그런거 없어요 저는 저는 솔직히 되게 무뚝뚝하고 네 되게 그냥 어 냉정해요 공항에서는 아 진짜요? 네 이게 왜냐면 저는 이제 어쨌든 막 열 몇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그러니까 저를 저를 응원해주시고 이런건 너무 좋은데 네 저는 막 마스크 끼고 다니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대로 그냥 내 그대로 그냥 다녀 그래서 내가 뭐 붓던 뭐 뭐 상태가 어땠던 이걸 클로즈업을 엄청 이제 클로즈업 찍어가지고 이걸 다 그냥 올려요 그래서 내가 네 내 이제 그 사진을 보고 공항 사진을 보고 아 나 진짜 난 평소에 내가 이제 겨울에 내 모습 보고 아 나는 그렇게 뭐 좀 곱게 늙고 있네 약간 생각했는데 그런 사진들 보면 와 진짜 내가 이렇게 생겼나 나를 왜 좋아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 이게 내가 내가 이상한게 아니고 그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는거야 사진 이상하게 찍는거야 그래 사진이 잘못했네 그래요 아니 그 열 몇시간 동안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응 바로 바깥 이제 내린 사람을 그렇게 큰 카메라 가지고 그렇게 확대해서 찍으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그래도 저는 그냥 잘 그냥 다니고 있어요 아 네 잘 다니고 있고 어쨌든 그 이 투어 다녔을 때 이 규모가 어느 정도에요 저도 이제 방금 투어를 다녔어요 아 네 저는 12년 동안 이렇게 이 가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월 투어 한거야 네 처음 한건데 네 저도 약간 좀 이거를 12년 동안 안 해봤으니까 감이 안 잡히는거야 몇명이 올지 반응이 어떨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아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한게 어 보답된거 같고 또 팬 안 가본 나라에 가보고 팬들도 만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내가 12년 동안 활동했는데 나를 정말 좋아하는거 저는 진짜 뭐 저대로 계속 음악하고 저대로 계속 그냥 이렇게 빌드업 했으니까 이분들은 진짜 정말 저를 좋아하는거잖아요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막 저 투어 다녔을 때 그냥 좀 어떤게 좋았고 좀 규모가 저는 저는 이제 어 정말 궁금해요 전 잘 모르니까 제가 어 아이돌의 세계에 약간 좀 이렇게 좀 어 벗어난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아예 그런거에 대한 그 감이 안 잡혀요 어 그래서 진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에요 어 근데 뭐 어쨌든 약간 어쨌든 음악적으로 소통을 하는거잖아요 팬분들이랑은요 공연을 보여주는 인터테이닝을 해주는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도 빠져들게 되고 팬분들도 빠져드니까 어 그냥 저는 그런거 상관 안하고 그냥 저도 즐기고 저도 즐기고 제가 즐기니까 팬 여러분들도 즐기고 예 뭐 얼굴도 즐기하시는거 같고 예 아니 아니 그 뭐 뭐 뭐 500명이야 5천명이야 5만명이야 뭐 어떤 어느정도 규모였어요? 어 사실 규모는 잘 몰라요 제가 규모를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할진 않은데 아 다 셀순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 근데 상대적으로 좀 재밌습니다 저는 아니 저는 그냥 이제 저도 월2 했으니까 약간 좀 이렇게 비교해보고 아 아직 아직 나한테 안되네 아니면 아 나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약간 그 어 좀 재해보려고 한거에요 아 제가 좀 많이 밑에 있죠 에이 인기랑 팬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닐거에요 101이랑 그러니까 저는 지훈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인기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아 엄청나 들어서 네 그리고 저는 물론 커리어는 뭐 이렇게 나이차 띠동갑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럴 수 밖에 없는데 아마 인기나 어 팬수는 아마 지훈씨가 압도적일거에요 아니에요 선배님 넘사벽입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제가 감히 하지만 이제 지훈씨도 멜로네즈 내 팬이니까 저는 만족해요 아 96% 그날 죽어도 연연없어요 이제 지금 아 정말요? 아 갈게요 아 좋습니다 뭐 어쨌든 저한테 궁금한건 없어요? 어 근데 아무래도 근데 선배님도 이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어쨌든 아이돌에서 활동을 하셨었는데 뭔가 그때의 분위기 아 모르시려나 어떤거요? 약간 그때의 분위기와 약간 지금의 분위기가 아 지금 분위기는 전 전혀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하 음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아이돌 분이랑 이렇게 얘기 대화할 기회조차가 없어요 아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뭐 친한 분도 없고 아니면 뭐 뭐라 그러지 방송을 나가서 같이 이렇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한쪽도 없고 같이 우리가 뭐 같은 공연에 공연할 일도 없잖아요 사실 사실 그래서 접할 데가 없어요 아 그래서 뭐 뭐 그때는 어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이랑 비교할 순 없어요 아 그럼 그때는 좀 어떤 어떤게 약간 그냥 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아 아무래도 그때는 약간 그 다음 팬카페가 제일 아 좀 유명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 네 저는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라서 근데 아마 다음 팬카페이 팬관리하는 거 아니면 소통하는 거에 제일 좀 컸을 거에요 그 옛날에 그렇지 옛날에는 뭐 트위터나 인스터드롬에 SNS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좀 여유로워 자유로워졌지만 그때는 그냥 그 뭔지 그 관리 관리가 엄청 심했어요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뭐 막 그룹들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진짜 뭐 그렇죠 1년에 1년에 막 2그룹? 데뷔할까 말까 절대로 막 프로듀서 101명을 모을 수가 없었을걸? 하하하하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거 같아요 아 그리고 또 궁금한게 페이머스 버거에 대해서 네 저 한번 정말 먹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직접 뭐 배달해달라고? 아니요 아니요 그런게 아니라 네 그냥 가서 먹으면 돼요 그냥 그냥 가서 먹어도 돼요? 그럼 공짜로 달라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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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하고 싶은게 뭐야 편하게 말씀하시 그냥 가보고 싶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말리진 않아요 아 그래요? 가셔도 돼요 네 하고 만약에 원하면 네 뭐 약간 뭐 감티 서비스라도 뭐 드릴 수 있고 뭐 돈 잘 버시니까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제가 네 그래도 돈 내고 먹어야죠 네 좀 그러길 바래요 그럼요 많이 먹을 거라서 네 그래요 벌써부터 너무 먹을려고 하지마 그럼요 그럼요 아 진짜 젊은이들 하하하하 배달은 아직 안되는건가요? 아 배달돼요 아 배달돼요? 아 배달돼요 그 어플 써서 배달할 수 있죠 어? 그래요? 왜요? 몰랐어요? 어? 어? 아 된지 얼마 안됐어요? 된지 얼마 안됐다는 정보가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되니까 어 아니면은 주문해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그래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페이무스 버거랑 쉑쉑이 제일 맛있어요 그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버거들 중에 근데 이게 그냥 하 그냥 얘기하는게 아니고 내가 정말 많이 먹어봤어요 많이 먹어봤고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면 방금은 쉑쉑 먹고 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회사랑 가까우니까 아 가까우니까 근데 맛은 네 페이무스 버거랑 쉑쉑이 제일 맛있어요 이거를 어제 새벽에 어 앵엄지 있으면서 작업을 하면서 오랜만에 뭐 그냥 새벽에 그 되는 그 주문되는 그 버거 먹어볼까 유명한 그런 체인점이 있어요 네 근데 디스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냥 일단 쉑쉑이랑 뭐 페이무스 버거 이런거 먹다 버릇 하다보면 그런거는 더이상 약간 음 안 문제할거 같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가 야 클래스가 좀 달랐어요 그 햄버거 좋아하세요 음식 아 좋아합니다 음식 뭐뭐 좋아해요 저 치킨 제일 좋아하고요 치킨 네 치킨 말고 그 뭐 어떤 그냥 뭐 약간 그 통닭 같은거 네 정말 다 먹어요 근데 브로콜리만 안 먹어요 브로콜리요 브로콜리요 왜요 어우 그냥 예전부터 싫어했어요 그래요 브로콜리 몸이 되게 좋은데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시금치랑 이런거 다 먹는데 네 그거 하나는 네 엄두가 안나요 아 그래요 뭐 생긴거 때문에 식감때문에 모양 때문에 식감도 그렇구요 맛 때문에 생김새도 그렇구요 그래요 네 동글동글한게 너무 많아서 약간 좀 아 네 혹시 그런거 있어요 약간 막 아 공포증 같은거요 네 아 그런건 없는데 그냥 뭔가 먹음직스러운 느낌이 아니에요 아 그럼 약간 뭐 어떤 음식을 약간 좀 즐겨 어 시키거나 즐겨먹어요 어 저 한식 한식 많이 시켜봤죠 한식 뭐 어떤거 뭐 삼겹살이라던지 삼겹살 네 그냥 밥 밥이랑 국이랑 국밥 칫밥 칫밥 먹고 국밥 좋아해요 네 국밥 좋아합니다 오 국밥 좋아하시나요 국밥 좋아하죠 저는 약간 좀 뭐 국물있는거 아 얼큰한거 아 그렇죠 이게 저도 젊은이였을 땐 약간 안찾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 이게 나이 들수록 그냥 찾게 되더라구요 왜요 어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댓글 채팅창에 브로콜리를 엄청 보내네 어 약간 안티팬들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아니야 절대 아니고 제가 브로콜리 싫어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정말 선물로 브로콜리 인형도 주시고 아 그래요 그런거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도 싫어해주세요 제가요 네 선배님을요 아 죄송한데 그거는 조금 힘들 싫어해주면서 그러면 팬들이 지훈씨가 나 싫어하는 걸 되게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럼 나 내 거를 막 사가지고 이제 막 지훈씨한테 줄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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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요 네 아 아니에요 차를 그냥 제가 다 살게요 아니에요 와 아 그렇게 잘 됐구나 오오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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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플렉스 플렉스 하신 거에요? 아니 플렉스가 아니라 그냥 예 선배님을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손 없으면 전화하지마 플렉스 그 동품미 예 아 그 그러면 춤 뿐만이 아니라 힙합도 좀 좋아하세요? 아니면 네 힙합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뭐 R&B? R&B도 좋아하고요 힙합도 좋아하고 다 올 장르를 좋아합니다 어떤 요새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노래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 말고 아 수빈님 말고? 네 저 말고 지금 한 번 볼까요? 이렇게 좀? 네 여기 이제 또 네이버 나오니까 또 음악에게는 빼놓을 수 없으니까 그쵸 그쵸 제 플레이리스트에 어우 이 딱 처음 있는 노래가 믿어줄래네요 아 그러니까 제 노래 말고요 아 네네네 그 언제 적 이 노래를 들은 거예요? 아마 그때쯤 태어났을걸?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 정도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어 플레이리스트들의 아 근데 진짜 거의 다 서메님 노래예요 아 그래요? 네 사실 그거 들으려고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아 기리협 뭐 파이어 뭐 예 정말 많은 소구 아 그러면 저 말고 또 다른 가수들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어 네 없어요 없어요? 네 되게 되게 영광이네요 아 네 정말 정말 그만큼 좋아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아 감사해요 진짜 와 고맙습니다 되게 갑자기 뭔가 되게 부담스럽네요 아 그래요? 아니요 뭔가 되게 이제 엄청 저를 너무 이렇게 높이 평가하니까 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아니요 아니에요 정혁 그러실 필요 없고 막 행동을 하나하나 조심해야 될 거 약간 막 포옹하면서 약간 볼에다 뽀뽀해 줘야 될 거 그래서 막 이런 아 팬 느낌으로 약간 달래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사촌이니까 Respect 네 오케이 좋아요 네 아 그 어셔 선배님 노래도 있습니다 어셔 그런 퍼포먼스에 큰 영감을 줬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어 뭐라 그러지? 캐릭터가 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전 되게 좀 되게 영광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되게 영광이에요 선배님의 스타일이 잡히신 거잖아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옛날에 뭐 마이클 잭슨이나 뭐 어선아 뭐 진유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많이 연구를 하고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진짜 막 무브도 따라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또 나만의 표현 방식으로 또 음악도 하고 또 이제 계속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저도 저만의 약간 그 아티스트가 된 거죠 저도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람의 과정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체가 네 우리는 뭐 같은 회사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막 계약된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사촌뿐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촌뿐인데 사촌뿐 이렇게 누구 과정에 약간 이렇게 많이 영감을 줬다는 거 자체가 저는 되게 되게 영광스러워요 그런가요? 네 그만큼 선배님이 높이 계시다는 노노노노노 노 너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던 그런 거 아니고 네 어 그냥 그냥 고마워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훈씨의 팬들이나 지훈씨 저를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저를 근데 어쨌든 지훈씨가 저를 보고 영감을 받고 어 어느 부분은 지훈씨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저한테 받은 영감에 어느 부분을 팬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팬들이 저를 직접 알든 말든 그냥 내가 약간 노력해왔던 부분이 어떻게든 보게 되는 거잖아요 지훈씨 통해서 저는 그런 것조차에 되게 감사해요 그냥 하고 나는 또 내가 어셔랑 마이클 잭슨이랑 보고 이제 영감을 얻었으니까 또 이제 지훈씨가 어떻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또 마이클 잭슨은 또 제임스 브라운 이런 사람들이 보고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면서 막 약간 뭔가 제가 되게 크게 느껴지면서 작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나는 이 과정에 그냥 한 부분뿐이고 하지만 이 과정에 되게 중요했던 역할이었고 또 어느 날 누가 지훈씨를 보고 우리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되나 지훈씨를 보고 또 저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지 그렇지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신기해 맞아요 어쨌든 저 물 좀 마실게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수다를 되게 잘 떠시네요 네 이런 좋아합니다 이번 나와서 그 이거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냐 이 오디오 쇼? 저요? 응 주시면 제가 선배님을 초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 진짜 브로켄 GPS도 하기 벅차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저번에 다른 101 멤버분 있어요 어 네 그분 거 잠깐 그냥 난입한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맞죠? 잠깐 한 모음 한 왜냐면 그 바로 밑에서 하고 계셨으니까 아 그래서 가서 그냥 난입한 적 있었는데 네 그분들의 팬들이 별로 안 좋아했던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앞으로 아이돌들은 피하는 걸로 아 저만은 피해주지 말아주세요 알았어요 저 싫어해 주세요 네? 하하하하 브로클리처럼 싫어해 주세요 아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아 어쨌든 아 추천곡 듣는다고요? 어 그 추천할 제 곡 말고 저 곡 말고 아 그래요? 추천할 곡 있어요? 어 아 길엽 말고 다른 곡 아니 제가 그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케이 여긴 프리스탈이에요 그래서 바로 또 다른 그 곡 준비해도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음 어떤 곡이든 상관이 없나요? 어떤 곡은 상관없어요 아 욕 엄청 들어가도 상관 있어요? 상관은 있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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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요 오오오오 저는 제 노래해도 돼요 그러면? 어 당연하죠 제 노래는 아 지훈씨 노래 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뇨아뇨 아니요 아니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저 박지훈의 이상해라는 곡을 네 예스살 브로킨 GPS 박지훈 이상해 Let's get it 우리 둘 다 돼 아 하하하하 지금 여기에 그 다운을 받아야 돼서 아 그러면 다른 아니 아니 이거는 지윤씨한테 좋은 거예요 어쨌든 사는 거잖아 아 사는거요? 사는 거 그러면 불법 다운 받을까요 지윤씨 노래를 아니 뭐 유튜브나 이제 아니 아니야 아니 이런 공식적인 네이버나에서 어떻게 그냥 유튜브로만 음 저는 박지윤씨의 노래를 처음 들어봐요 아 진짜요? 처음 들어보는데 목소리 되게 좋네요 아 그래요? 아니 뭘 감사해요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할지 그 다음에 내가 아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별로야 이럴수도 있지 아 그쵸 그쵸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어 근데 목소리력이 되게 좋네요 음악도 좋고 아 감사합니다 또 재환이형이라고 네 그 분 예 그 형이 써준 곡이라서 오 또 아니 그러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나요? 그니까 이게 일에서 사촌이라는 거예요 아 하하하하 뭐 되게 센스시 오 센스까지 오 오 예 하하하하 아 서울 사람이에요? 네? 서울 사람이에요? 저 마산 사람입니다 마산? 네 어 그 마산은 어디 쪽에? 경남 경남 경상남도 쪽에 거긴 사투리 있어요? 예 사투리 쎕니다 아 진짜요? 예 근데 제가 다 고쳐가지고 그래서 뭐 하나 해봐요 좀 따라하게 어 어 어 뭐 밤문아 아 그러면 약간 그러면 약간 그 부산이랑 비슷 네 약간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밤문아 네 밤문아 KTX 탔다 아이가? 어 탔나 아 탔나 오늘 연락하래 뭐 이런 연락하래 네 탔나 탔다 탔나 찍고 싶나 찍고 싶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요새 뭐 많이 바쁘세요? 어 요즘은 안 바쁘고요 지금은 안 바쁘고 지금 뭐 준비 중인가? 아니면 지금 이제 해외 투어 계속 다니고 있어가지고 연습하면서 그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 가본 나라 중에 어디가 제일 좀 뭐 뭐 약간 뭐 도시나 나라나 그 문화나 음식이나 어디가 제일 좀 인상이 깊었어요? 어 근데 다 가본 나라들이 다 좋았어가지고 예 근데 하나 딱히 집기가 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아이돌스러운 대답이다 아 그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도 당연히 다 좋죠 저도 저도 다 좋아요 저도 다 좋은데 그래도 기중에서 하나 아까 그냥 이거는 인상 깊었다 뭐 약간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음식은 너무 맛있었다 아니면 뭐 여기는 뭐 그 경치라고 해야 되나 풍경이 너무 이뻤다 여기는 뭐 건물들이 너무 인상 깊어 뭐 이런 거 어 저는 마카오 마카오 예 마카오 예 마카오는 제일 최근에 다녀왔던 또 시기도 하고 해서 그때 상당히 열광적이었어요 거기 그 뭐지 그 건물들이 엄청 크잖아요 엄청 화려하고 엄청 화려하고 크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화려한 건물들 안에 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 아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사람 많아서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지훈 씨 공연장 말고 그냥 평소에 다닐 때 막 식당 가거나 아니면 그 뭐 그냥 그 호텔 러브 안에 있을 때 어 이거 엄청 크고 엄청 화려하고 이게 약간 그 아시아 라스베이거스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라스베이거 사람 엄청 많아 근데 마카오는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저는 반대 어디 돌아다니지를 않았어가지고 방에 있고 공연장 가고 식당 가고 거의 끝이었어요 세계가 그럼 그 식당에 사람 많았어요? 그 식당도 약간 케이터링 느낌이었어가지고 공연장에 있는 케이터링 공연장 옆에 있는 식당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래도 마카오로 갔는데 마카오를 경험은 해보진 못했구나 네 뭐 어쨌든 어쨌든 되게 좋았습니다 젊으니까 아직 경험할 날들이 되게 많아요 지윤씨는 지윤씨는 좀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예요? 저는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는 영화배우 장식을 하고 싶어요 어떤 배우들 좋아하세요? 저는 조진웅 선배님이랑 하정우 선배님 등등 제일 좀 무게감 있는 좋습니다 그러면 배우가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때는 그러면 이제 아예 가수 좀 접고 배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그 두 개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두 개 다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아무래도 가수 사실은 이제 가수에 대한 어떤 나이에 대한 그런 또 제안이 있잖아요 아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해보고 싶어요 음 그래서 지금도 두 마리의 토끼를 네 잡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는 마음인데 네 또 팬 여러분들 덕분에 또 잘 올라가고 있는 거 같아서 아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팬분들이 당연히 도와줬죠 팬분들이 팬분들이 아니었으면 그쵸 잊지 못할 그 그렇죠 이게 되게 팬과 아티스트 아니면 뭐 연예인 아니면 가수 아니면 그 사이가 되게 특별하면서 또 이제 양쪽 다 지켜야 하는 선이 있고 되게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또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하는 법이죠 그렇죠 맞아 되게 좀 아름다우면서 복잡한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며칠 전 팬덤 1주년 생일 맞았어요 와우 축하드려요 네 그 브이 앱도 했습니다 브이 앱 어쨌든 그 팬덤 이름이 있어요 징효씨는 네 메이라고 합니다 왜 메이에요? 메이가 제 생일이 5월달이고요 오 네 또 5월달에 그런 생일을 담고 뭔가 또 어떤 나라에서는 뭐 사랑이라는 그런 좋은 또 단어라고 또 표현이 되기도 하고 뭔가 네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런 막 그 이제 막 팬들 얘기 하죠 우리 메이들 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메이들 그러고 네 우리 메이들 사랑합니다 그러고 오 우리 메이들 좋아합니다 그러고 오 우리 메이들 건강하세요 네 새복 많이 받으세요 세복 많이 받으세요 오 네 이런 메이들 좋습니다 그 팬 팬분들은 팬 분들은 지훈씨의 어떤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막 그냥 어 그러니까 가수니까 당연히 뭐 춤이랑 이런 거 좋아하겠지 또 아이돌니까 당연히 이제 뭐 잘생겼고 뭐 어쩌저쩌고 다 좋아하겠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약간 좀 뭐 예를 들어 브로클리 싫어하는 거 좋아하거나 좀 특이한 게 어떤 어떤 게 있어 개성 있는 어 아무래도 또 제가 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그런데 약간 그 좀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 써놓고 내가 얘기할게 여기 종이에다 써놔 제가 종이에다 써놓을까요? 네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네 저기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네네네네 제가 그동안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 7시 46분 그리고 현재 온도 밖에 영하 7도 맞나요? 대충 찍었는데 오늘 좀 많이 추워요 뭐 어쨌든 대충 막 영하 7도 행진 것 같고 여러분 감기를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거 많이 챙겨드세요 이 날씨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면 아 그냥 언제든 감기 걸리니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어 남들을 챙기려면 자기 몸부터 챙겨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많이 챙겨주세요 다 적었습니다 다 적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 좀 많죠 아니 글씨체가 네 제가 글씨체가 예술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팬분들이 이제 지훈씨 어떤 면을 좋아하냐 약간 그냥 그 뭐 단순히 춤이나 이런거 떠나서 그래서 아 이거 무슨 제가 읽을까요? 아 그 나 진짜 소진짜로 아 청순 오케이 청순섹시 이거는 되고 청순섹시 귀염 아 귀염 아 귀염 청순섹시 이 첫번째 줄은 아예 다 다양한 매력 아 다양한 매력들 아 오케이 다양한 매력들 그런 세례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네 귀염 청순섹시 네 오케이 그리고 매운 닭발 둘 다 통닭 라고 저는 예 저는 그렇게 읽혀요 매운? 매운 닭발 통닭 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저도 안보여요 저도 안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세번째 줄 세번째 줄 뭐예요? 아 배우 가수 둘 다 활동 아 매운 닭발이요? 매우 가수 둘 다 활동 매운 닭발 통닭 매운 닭발 통닭 이라고 쓴 줄 알았어요 오케이 배우 오케이 그리고 박재범 좋아하는 걸 그 팬들이 좋아해요? 저를 좋아하는 거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제가 선배님 콘서트에서도 쏘굿 무대 커버했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뭐지 아이돌 분들이 제가 하는 그런 약간 좀 무대들을 많이 이렇게 뭐 팬 미팅이나 콘서트에 하더라고요 근데 어 또 우리가 사촌이고 스타일리스트가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여줬어요 어 그런 것도 되게 고마워요 저는 왜냐 네 그런 것도 제가 돈을 벌어요 아 진짜요? 콘서트 때 맞죠? 그래 진짜 짱이다 역시 지훈 지훈 아 농담이고요 아 우리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그런 제가 선배님을 왜 좋아하는지 아 예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한참 전에 한참 전에 지금 얼마나 됐죠? 우리 거의 지금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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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어요 네 어때요? 지금 이 브로킨 GPS 50분 동안 어 한 소감 사실 상상한대로 해요? 아니면 뭐 약간 좀 아 이런 점은 약간 되게 별로고 불편하나 이건 좀 좋다 뭐 사실 조금 상상하고 하긴 했어요 약간 좀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이돌들끼리의 뭔가 약간 라디오를 진행하면은 서로 좀 조심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뭔가 저희는 약간 내가 너무 막 갈까봐 걱정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장벽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아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어 저도 저도 또 회사 사장으로서 아티스트들의 이제 이미지나 이런 걸 지켜야 되고 관리하는 거 알죠 저도 회사 사장으로서 저도 아티스트고 훨씬 뭐 약간 좀 저는 어 자유롭지만 어 그래서 뭐 물어봤죠 제가 다 뭐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게 있나 그래서 뭐 있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저는 저는 선을 안 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그렇게 편하게 그냥 얘기하고 어 지훈씨도 여기 나와서 재밌게 그냥 약간 좀 어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돌 활동 그러니까 딱 그냥 어 아이돌분들한테 특화된 그런 그 질문들이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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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된 질문들이 있고 또 그냥 뭐 뭐지 약간 좀 거의 정해진 그런 대답들이 있고 이런 게 좀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나와가지고 그냥 어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네 대화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좋아요 사람들도 그냥 아이돌 박지훈 말고 그냥 박지훈씨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이거 통해서 좀 더 알았으면 좋겠고 어 그래서 그거들 통해서 또 지훈씨를 더 약간 좀 빠져들 수도 있었던 거고 아니면 어 이건 되게 의외다 아니면 또 어 이 브로켄 GPS 리스너들이 또 지훈씨에 대해서 아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잘 나온 거 같아요 네 잘 나왔다 잘 나온 거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또 아이돌 나올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저는 그냥 이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신선한 그림들 할까 해서 진짜 제가 먼저 얘기해서 뭐 아이돌들도 나오고 어쨌든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도 이제 예전에 해봤으니 그래서 아 지코 나왔었구나 근데 지코는 또 약간 힙합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다르니까 근데 또 저는 뭐 MMA 파이터 선수들도 예 나와도 되고 막 아이돌 나와도 되고 막 뭐 극복을 다양하게 아 그렇죠 그렇게 해야 좀 듣는 사람도 재밌지 우리가 맨날 그냥 맨날 랩 얘기하고 힙합 얘기하고 이런 약간 대중분들은 그렇게 질릴 수도 있어요 질릴 수도 있어 어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어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로? 네 진짜? 되게 다양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셨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그 섭외는 기가 막혀요 예 라인업이 누구 나왔었지 우리 지코 나왔었고 타이거JK 형님 나왔었고 덕하이어 선배님들도 나오셨지 아 덕하이어 형님도 나왔었고 타블러 형님 나왔었고 다두 형님 나왔었고 뭐 라인업이 뭐 그렇죠 정말 그 힙합계 한국 힙합계의 전설들이 그렇죠 다 나왔죠 그래서 저도 이 Broken GPS 색깔이 너무 잘 좀 잡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우리가 새로운 그림을 연구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또 신선한 제가 아이돌이랑 같이 얘기하고 이런 그림이 진짜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하고 또 우리도 오늘 또 새로운 얘기 약간 팬분들이 엄청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고 전 요즘 젊은이들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여자 그룹 인기 제일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친구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진짜 그 남자분들도 친구 없어요? 없어요 정말 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군대에 있어가지고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는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말 연락 가는 사람도 없고 정말 집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넌 누구 좋아해? 뭔가 어떤 그룹을 좋아해? 어떤 그룹이 물어볼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도 아 물어볼 틈도 없었구나 그러면 안심심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는 이게 일상화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뭔가 뭘 안해도 그냥 그게 일상이어서 이게 편한 거예요 게임하세요? 네 게임합니다 어떤 게임이에요? 저... 아 잠깐만 예 그건 얘기하지 마요 왜냐 그러면 이거는 약간 지훈씨가 이걸 꽁짜로 홍보하는 거니까 아 네 그러면 좀 돌려서 말할까요? 아 그렇지 그렇지 게임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렇지 약간 다양한 게임들이 있는 총 게임도 좋아하고요 오 예 뭔가 그런 AOS 게임이랄까요? RPG 게임도 좋아하고 뭔가 화면을 위에서 바라보면서 제가 캐릭터로 움직이면서 아 그 컴퓨터로 하시는 거예요? 네 아 혹시 스타크래프트 아세요? 아 너무 좋아하죠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세요? 네 저도 스타크래프트 좀 하거든요 어 네 영상 봤습니다 영상 봤다고요? 예 그 선배님 가끔 피시방에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아 그런 거까지 봤구나 근데 종족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종족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포토스 하면 저그합니다 잘하진 못해요 잘하진 못하는데 그냥 저는 제 지인들끼리 붙는 게 재밌어요 제가 못하더라도 유즈맵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냥 아 유즈맵 말고 그냥 뭐 그냥 정말 맵 헌터 아 헌터 아 아 아 아 별 얘기 다 하네 저도 저그합니다 저그? 예 그러면 게임하고 또 약간 취미 같은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운동이거나 아니면 뭐 운동도 좋아하고요 어떤 운동을 좋아하세요? 그냥 정말 헬스장 선배님 그 헬스장 거기 다닌다고? 네 진짜로요? 네 거기 아시죠? 그 지하에 있는? 네 맞아요 진짜 저 본 적 있어요? 아니 선배님 뵌 적은 없어요 저도 거길 자주 갔었는데 이제 한 두세 달 가고 이제 제가 해외투어 때문에는 잠시 멈췄는데 네 그래서 사실상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운동도 하고 선배님도 보면은 좋겠다 라고 해서 인사도 드릴 겸 이제 했었는데 안 오시더라구요 가는데 이제 가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았던 곳이 거기는 또 늦게까지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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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받기가 힘들죠 네 되게 아 이정도면 거의 팬 아닌가요? 아 아 네 자제를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럴 필요 없네요 어쨌든 운동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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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 운동을 어 이제 하고 싶고 뭐 그게 뭐 이렇게 집이랑 가까운 그게 또 이제 저렴하잖아요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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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도 괜찮지 아 그 뭐 뭐 농구나 이런 건 안하세요? 뭐 보드 보드 아니면 볼링 어 볼링 좋아합니다 볼링 좋아요? 네 몇 쳐요? 볼링 백.. 제일 잘 칠 때가 110 정도 110? 좋아하기만 하구나 예예 선배님 저는 제일 베스트가 막 200 헉 뭐였어요? 205요? 나 200 한 16인가? 뭐 어쨌든 210인가? 선수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때 같이 계셨어요 여기 어떻게 200점이 나와요? 와 이 형도 200 20여나 나왔어요 우리 한참 옛날에 홍대에서 맨날 볼링 쳤을 때가 있어요 어 2010년 2011년 이때 네 그래서 우리 다 뭐 평균은 뭐 막 130 40 근데 이제 진짜 컨디션 좋거나 네 꽂혔을 때 다 200 넘었었어요 와 200 그래서 잠깐 그냥 은퇴하고 볼링 선수 할까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이 그냥 현명한 거 같아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와 200이면 저는 발도 못 디뎌봤어요 200 전 180까지도 못 디뎌봤어요 아 괜찮아요 뭐 어 전 취미로 이제 즐겨하는 우리도 취미로 한거죠 아 그쵸 아 그쵸 뭐 그냥 뭐 어쨌든 이게 계속 하다보면 늘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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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니까 감도 잡히고 네 뭐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봐요? 네 유튜브 많이 봅니다 뭐 뭐 봐요? 저 그냥 뭐 요리하는 것도 보고요 요리 잘하세요? 요리 진짜 잘하죠 잘해요? 예 제가 진짜 잘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뭐요? 라면? 오 컵라면 컵라면? 예 저 진짜 잘해요 컵라면 전 그 시리얼 시리얼이요? 우유 조절 그렇죠 양 와 진짜 힘든 건데 기가 막혀야죠 그걸 뭐 토스트 이야 뭐 이런 것들 진짜 힘든 거 아 그렇죠 되게 어려운 약간 좀 고급 기술 막 써야되는 그쵸 그쵸 시간 딱 잘 맞춰야 되고 양 조절 필수고 아 이제 또 이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네 네 또 이제 지훈씨는 또 이제 뭐라도 약간 이제 하나 말하면 파급력이 굉장하잖아 그래서 그 브랜드들이 그냥 공짜로 홍보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물어볼게요 네 그냥 그냥 뭐 나중에 이제 어 이거 끝나고 네 생방송 끝나고 물어볼게요 아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그치 전 뭐 정해져있죠 아 얘기하지마요 아 알겠습니다 전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 맞아 공짜로 이렇게 막 만약에 이제 네이버나워가 막 PPL 들어오게 하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해 여기서 그래서 그냥 브랜드 얘기 저만 할게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뭐 콜라 맥도날드 뭐 버거킹 뭐 페이미스 브라그 뭐 저만 할게 나이키 아 러브유 네 지훈씨는 하지마요 어 또 무슨 얘기 할까요? 지금 얼마 우리 이거 지금 한 시간 했어요 한 시간 했는데 벌써 한 시간 지났나요? 아 한 시간 했어요 이거 얼마 동안 하고 싶어요? 어 저는 뭐 저는 갈때까지 상관없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뭐 그냥 막 샤워하고 네 아침까지 샤워하고 나오고 하고 다시 와서 또 하고 네 그럴 순 없어요 그렇죠 저도 제 인생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순 없으니까 제 마음이었습니다 어 한 시간 했으니까 어느 정도도 하면 좋을까요? 한 30분? 20분? 15분? 8분? 2분? 2분요? 20분? 아 오케이 어 2분에 여기 힙합엘리 어 힙합엘리 힙합엘리 분이 어 20분 더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거를 들을 수밖에 없어 음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이기 때문에 아 아 아 솔로 활동하면서 그룹활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 진짜 정말 식상한 질문이죠 네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실 아 뭐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도 그냥 한번 둘 다 얘기해보고 한번 비교해봅시다 네 선배님 먼저 그러면 뭐 일단 일단 어 곡을 하나 다 내가 소화해야 되는게 약간 제일 큰 점이 아닌가 원래는 이제 뭐 자기 파트만 딱 부르고 파트들 딱 그냥 이제 춤만 추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어 계속 센터에 있으면서 그래도 그만큼 관심은 받지만 그만큼 이제 힘들고 약간 좀 부담되고 어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음 또 이제 만약에 이제 그룹은 어 좀 회사에서 정리하 관리를 하잖아요 음 그럼 만약에 이 그룹 자체가 안되면 그냥 단순히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잘못인데 근데 뭔가 솔로로서 음 나한테 조금 더 이제 책임감이나 부담이 좀 큰거죠 어 그치 왜냐면 뭐 이게 나랑 회사랑 이렇게 같이 하는거니까 물론 이제 회사도 엄청 큰 역할을 하지만 나도 이제 그만큼 내 관리나 내 노력과 이걸 해야되는거니까 어 약간 그 뭐지 의지원할 멤버들이 없잖아 아 그래서 내가 노래도 잘해야 되고 라이브도 잘해야 되고 내 이런거 뭐지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뭐 뭐 그런 여러 어 여러 차이점이 있죠 또 수익적인 부분도 그렇고 응 분배하는 것도 그렇고 어 어 저랑 느끼는게 비슷하신거 같아요 그래 왜냐 식상한 질문이니까 그쵸 그래서 누구나 예상할 법한 질문 아 그쵸 그쵸 네 어 저도 근데 좀 네 저는 좀 공허함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허 공허 아 공허하다 네 어쨌든 저희는 열한 명의 멤버가 있었고 와 또 서로서로 이제 힘들 때 어 같이 올라가고 어 뭔가 힘든 거 힘든 걸 같이 겪고 아 같이 고생했으니까 좋을 때 같이 좋은 응 그리고 숙소까지도 갔다 보니까 뭔가 막 이제 그런 끈끈함이 있다가 음 음 이제 한순간에 콘서트로 인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를 하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팬 여러분들은 좋아해 주세요 아무래도 저만 볼 수 있고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제가 모든 거를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시는 거다 보니까 좋아하시는데 어 저는 조금 처음에는 책임감이 많이 들었죠 음 네 좀 사실은 좀 무섭기도 했었어요 아 그렇지 아 두렵죠 네 그런데 또 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를 믿고 저를 의지해 주시고 하니까 음 저 또한 좀 자신감이 생겨서 음 또 이렇게 두 번째 앨범까지 민혈의 앨범까지 오게 됐네요 아 씩씩하게 잘 활동하고 있으니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뭐 약간 별명 같은 거 있어요? 저 네 뭐예요? 저 윙깅이랑요 윙깅? 네 그게 뭐예요? 윙크 제가 윙크로 좀 화제가 됐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프로그램 당시 때 누구한테 그렇게 윙크를 했어요? 카메라요 카메라? 카메라 그 이 어 그 방송 나오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네 아 윙크를 해서 윙깅 윙크하는 애깅 뭐 해가지고 네 팬분들이죠 지금 간지인데 오케이 네 네 그리고 윙깅이 윙옵 윙크하는 오빠 오빠 네 좀 약간 그런 건 섹시한 컨셉을 잡았을 때 뭐 윙옵이라고 다들 그러시고 네 또 파청이라고 네 이건 뭐 공통된 별명일 수도 있는데 파워청순 청순한 느낌 아까 저기 세 가지 적어드렸던 귀여운 청순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요즘 약간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인가 봐요 약간 파충 파충이요? 파워충순 아 파청 파워청? 파워청순 파워로 청순 아 파워청순 청순하다 파워로 청순하다 파워충전인줄 아니면 말고 아 오케이 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저장 유행어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내 마음속에 저장 아 저 진짜 그거 선배님 한 번 내 하는 거 보고 싶어요 뭔데요? 내 마음속에 저장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저 그거 하기 전에 죽어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해요 아 그쵸 그쵸 무리한 건 절대 쉽긴 아세요 우리 띠동갑인데 만약에 제가 젊은이였으면 하죠 하죠 아 근데 또 저도 저도 옛날에 네 옛날에 막 진짜 뭐 소녀시대 무대하고 막 그 막 그 뭐야 커버하고 막 옛날에 다 했지 근데 지금은 하 지금은 지금은 지금만에 또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지금은 어 모르겠어요 약간 옛날에는 그런 게 약간 해도 제가 그냥 어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하 딱히 하고 싶지 않아요 하하하하 그런 그 그런 그런 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약간 이제 그 무대를 보면서 아 박재범이 작재범이 약간 아이돌 그만둔 이유 이거였구나 약간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거 하는 거 왜냐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 엄청 그러니까 제가 막 멋있고 이런 거 보다 그런 약간 여자 곡 커버하는 거 그러니까 엄청 좋아했어요 그 막 아이돌 여자분들도 엄청 좋아하고 막 엄청 화제되고 그래서 좋아했다가 근데 그거는 그냥 어 근데 추억 거기까지고 추억이고 어 지금 지훈씨가 저한테 벌명을 지어준다면 어떤 걸로 할 것 같아요 파청 선바이 청순 선바이 약간 섹시 아닌가요 저요? 저는 지금은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 그래요? 저도 지금은 그냥 있는 사람 에이 그냥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파워가 크시죠 아 파커 네? 파워 파워가 큰 사람 파커 파커? 파커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오 괜찮은데요 파워가 그 잭킹 아니면 잭킹? 재범왕 해가지고 잭킹 아 진짜 네이버 나와서 진짜 이럴거에요 진짜 이런 대답 나오게끔 이제 질문을 유도할거에요 진짜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아 그 뭐지 또 뭐 궁금한거 없어요? 우리 아직 어 12분 남았어요 12분 아 이제 12분 남았어 우리가 이거를 어 할 수 있는 시간이 네 그래서 뭐 예를들어 어쨌든 이거는 그냥 진짜 자유롭게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좀 알만한 알리고 싶은 것 또 혹은 그냥 괜히 어 뭐 샤라웃 뭐 약간 뭐 자기 지금 군대 간 친구 뭐야 뭐 샤라웃 투 유 뭐 지금 뭐 잘 약간 편지같은 그렇지 아 근데 약간 영상편지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올드하고 그래서 그냥 샤라웃이라고 합시다 샤라웃 샤라웃 투 마맘 샤라웃 투 마댓 샤라웃 투 마이 회사 마루 마루 샤라웃 투 마 프렌드 프렌드 아 몸 건강하게 어 잘 이따가 나오면은 제가 맛있는 내가 밥 사주도록 할게 어떤 밥 페이머스 버거 아 오오오오告 아니 우리 광고료 줘야 되는 거 아냐 깜짝...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 친구 데리고 한번 진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그때 음료수 하나 서비스드릴게요 비비비비빙 그 질문에 다시 찍어 줘요 너무 빨리, 왜 질문을 빨리 지워요 제가 여기 이제 프롬트에 질문을 써주시거든요 아 지훈씨가 어렸을 때 봐왔던 아이돌 그룹이 누군지 아 처음에는 방탄소년단 선배님 V 선배님을 보면서 V가 되게 많이 나오는 거를 그 영감을 되게 받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춤 쪽으로 넘어가 볼까 해서 선배님 V가 춤 잘 추시는 분이에요? V 선배님 다 올 장르를 소환하십니다 연기하시고 표정 잘하시고 완전 그냥 그냥 올 라운드 올 라운드 플레이어 이거 그 쇼미드머니 이후로 되게 오랜만이던 올 라운드 플레이어 도끼제이팍팀 박재범 올 라운드 플레이어 올 라운드 힙합 플레이어 앞으로 작곡 작사를 직접 혹은 안무를 짜고 싶은 욕심이 있는지 물음표 저 곡의 그런 미디 능력은 제가 아직 없고요 작곡? 작사나 안무를 창작해 보고 싶긴 합니다 오우 좋아하는 안무가 있어요? 저 브라이언 포스포스랑 아 브라이언 포스포스랑 아 브라이언 포스포스 이스 그리고 멜빈 틴 틴 틴 좋아합니다 이게 이것도 신기한게 브라이언 포스포스랑 이스 이스은 저도 막 진짜 스물세살 네살때 계속 봤던 좋아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멜빈 틴 틴 틴 좋아합니다 이게 이것도 신기한게 브라이언 포스포스랑 이스 이스은 저도 막 진짜 스물세살네살때 계속 봤던 좋아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기한게 티동갑인데 그래도 좋아하는 것들이 다 진짜 비슷해 네 비슷해 아 아 이게 신기하네 나이만 먹고 내가 약간 성장이 없는건가 발전이 없는건가요 아뇨아뇨아뇨 아니면 그냥 이만큼 나이랑 상관없이 정말 골감태와 같은거죠 나이랑 상관없이 이런게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도 약간 이제 한수 젊어진거 같아요 이 대회를 하면서 다시 초심을 찾고 다시 또 불러주시면은 또 젊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로? 아님 페이미스버거로? 둘 다요 페이미스버거는 제 친구랑 여기는 저 혼자 그 여기 채팅창에서 박재범곡을 받으면 어떨 것 같은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정말 영광입니다 왜 또 이런거를 써놔가지고 만약에 어떤곡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곡 그러면 그 뭐지 질문할게요 제 노래중에 어떤 노래가 제일 좀 마음에 드세요? 어... 온파이어 같은 온파이어? 네 온파이어나... 어...뭐지? 몰라요 저도 Forgot Tomorrow인가? 아 Forget About... Forget About Tomorrow 오... 네 그런... 약간 좀 그... 팝 EDM 약간 좀 브레이크 있고 약간 춤출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좋아하구나 네 네 좀 약간 어... 스무드한 R&B 네 네 하지만 댄스곡인 네 오... 아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하... 좋네 그거 그런거는 심지어 제 친구도 선배님을 좋아해요 어... 제가 그 프로듀서랑 연결을 해줄 수 있어요 아... 그... 율트론 선배님 네 그 두개 다 율트론이 써가지고 네 네 만약에 원하면... 저 너무 좋죠 진짜로 너무 좋아요 네 대신 지윤씨가 돈 엄청 잘 벌어서 곡비를 엄청 세게 부를거에요 괜찮아요? 아 저는 상... 저 비는... 곡비는 상관없습니다 아 지금 회사가 되게 싫어한다고 이렇게 연락왔어요 아 연락이 벌써 갔나요? 그러면 조금 깎어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좀 저렴하게 좀 저렴하게 그러면 그... 좀 저렴하게 그러면 혜택을 하나 드릴게요 오? 네 페이미스 버그에서 음을수수 한 잔 더 서비스 드릴게요 예 뿔룩 치... 우우 이제 6분 남았어 6분 아 벌써... 네 6분 동안 뭐... 뭐 얘기하고 싶은거 없어요? 하고 싶은거 이거 끝나고 뭐 갈거에요? 이거 끝나고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뭐, 집에서 보통 뭐에요? 게임? 네, 게임하고, 저 재서치하고 뭐 유튜브 보고 모니터링하고 그러다 자고, 아침 대고 나가고 그렇죠 되게 약간 좀 대화를 이어나가기 힘든 그런 대답들이네 뭐 가서 그냥 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고 또 밥 먹고 들어와서 자고 또 일어나서 나가고 오케이, 저도 뭐 들어가긴 들어가고 자긴 자고, 저도 일어나서 나가긴 해요 또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촌이라서 아, 그렇죠 그런가봐요 이번 그 연휴 때에요 어, 좋아요 큰집에서? 네, 큰집에서 다 모이는 걸로 그 뭐지? 푸드서 101 하면서 좀 제일, 뭐라 그러지? 촬영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어, 네, 길었어요 길었어요? 합숙하고 또 나오고 잠깐만, 그러면 101명이 합숙한거야? 네, 그렇죠 설마? 진짜로? 101명으로 시작하진 않았는데 이제 몇몇 이제 또 안좋은 사정들이 있어서 좋지 않은 또 결과가 있어서 또 101명으로 완전체로 스타트하진 않았고요 뭐 어쨌든 뭐 네, 어쨌든 그런 네, 좀 많은 대다수의 인원으로 시작을 했죠 대규모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 재워요? 거기가 있었어요 그 네, 파주에 네, 그게 있는데 그냥 어떤 큰 막 웨이하우스 같은데 빌려가지고 그냥 이불들 엄청 깔아놓고 그냥 돗자리 위에서 이렇게 자란거야? 아니, 그렇게까지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정말 그 침대가 있고 아, 침대 있어? 네, 2층 침대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네, 화장실도 있고 네, 화장실도 있고 와, 진짜 와 힘들겠다 진짜 어, 근데 정말 뭐라 해야 되지? 네 그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은 다 그냥 힘든 거 같아 맞아요 쏘미더머니도 그렇고 진짜 마음 아파요 뭐 마음 아, 그냥 아, 탈락될 때마다? 네 정말 그렇죠 근데 그만큼 고생을 하면서 찍으니까 결과가 그만큼 좋은 거야 솔직히 쉬웠으면 다 하죠 그렇죠 쉬웠으면 다 하죠 근데 그만큼 이제 고생을 해 가면서 어 뭐 저도 솔직히 길게 촬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뭐 결과가 좋으니까 이게 이 이분들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참 고생 끝에 그래도 잘 풀렸으니까 지금 어 솔로 앨범 2집? 네 2집 4신 거예요? 앨범 끝나고 이제 요예투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 집 그 제목 뭐야 360입니다 360 왜요? 그런 360도의 매력을 가진 0도 180도 360도의 새 매력을 가진 그런 컨셉들이 있어요 아 0도는 좀 귀엽고 180도는 지금 저의 모습 360도는 완전 변해서 사실 제 자리이긴 하지만 어 또 그런 완전한 반전의 매력 이런 이런 그런 느낌을 담아 섹시한 그런 컨셉 세 가지의 컨셉들이 있었습니다 몇 곡이에요? 어 6곡 정도 됩니다 6곡? 네 타이틀이 그 아까 이상해? 360 아 타이틀은 360? 네 타이틀은 360입니다 아까는 수록곡 수록곡? 오 음 뮤직비도 찍었고 네 안무도 했었고 네 한번 봐야겠다 오 좋습니다 그 채팅창에 그 지훈씨 빅박스 빅박스를 보고 싶다면 이거 약간 그 자주하는 개인기죠? 빅박스 네 그럼 하지마요 아 자주하는건 하지마요? 아 그렇지 아니 다른 데서 다 하는데 여기 와서 왜 해 그거 이거는 그거랑 약간 똑같은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약간 그 솔로랑 그룹이랑 어떤게 차이 그 어디 가서 다 어디서든 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할거면 뭐를 할거면 그냥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그런거를 해요 아 아 그리고 일곱곡입니다 일곱곡이요? 일곱곡이요 한국어를 빼먹었네요 어? 자기 앨범 어떻게 한국어를 빼먹어요? 하하 아니 아니에요 1집이랑 이렇게 잠깐 헷갈려가지고 아 네 잠깐 벌써부터? 네? 하하 벌써부터 벌써부터 헷갈려요? 아냐아냐 제가 잠깐 지금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잠깐 오락가락 했었어요 그럼 이게 텐션 높은거에요? 되게 침착한거 같은데 아 그래요? 너무 여유있어서 놀라워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게 지금 너무 텐션이 높아요 진짜로? 네 좀 더 높일까요? 아니요 그런건 아닌데 아 네 저는 약간 여유있어서 좋아요 아 그래요? 나 내 에너지랑 잘 맞는거 같아 아 저 그런것도 줘요 아 선배님의 그런 여유 아 뭔가 그런 뭔가 음악을 하면서도 뭔가 뭔가 다른 분들을 그런건 아닌데 뭔가 비하고 그런건 아니지만은 뭔가 선배님만의 그런 특유의 여유나 뭔가 그런 즐기는 그런 제스처나 뭔가 그런게 너무 본받을만하다 아 또 영감을 느낍니다 그런 데서 아 또 계속 내 칭찬만 내내하면 안 되죠 정말 그런게 아니라 정말 그러면 그러면 계속 내 칭찬만 했으니까 네 뭐 예를들어 아 좀 나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 아니면 약간 좀 부족한 점 아니면 아니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 이 노래는 내 취향이 아니다 아 어 오 그런 아 있겠지 왜 어떻게 없어요 그래도 모든게 다 짱이진 않잖아 저도 알죠 저도 내 옛날 노래들 저는 지금 못 듣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 그래요? 네 그 정도에요 아 이거는 내 가사랑 내 그때 좀 능력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리소스에 약간 우리가 그 사운드 잡는 법 이런거 다 몰라가지고 그때는 아예 그냥 이제 듣지도 못하겠어요 오 아쉬운 점 사실 뭐 제가 감히 아쉬운 점이라고 말할 그런건 아니지만 이런 기회에 네 이런 기회에 말할 그렇지 와 정말 그런걸 아쉬운거 말고 그러면 네 내 곡 중에 자기 취향이 아니다 이건 좀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아니다도 아니고 내 취향이 아니다 아 이거는 내 플레이리스트에 안 들어간다 저는 믿어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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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플레이리스트 들어갔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에 있지만은 이제 이거는 완전 선배님들이 이제 선배님이 솔로로 이제 시작했을 때 모르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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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제 취향은 지금 느낌이랑 완전 다르죠 네 지금 완전 다르시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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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무리 할까요? 아니면 얘기할까요? 아 얘기해주세요 그때는 제가 사실 뭐를 하고 싶었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계속 다 정해주니까 여태까지 계속 그게 익숙해졌으니까 음 내가 솔로로 어떤 노래를 하고 싶은지 어떤 가수를 되고 싶은지 누구랑 뭘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아 아예 몰랐어요 어 그래서 그 약간 그 좀 아무것도 모르는 그게 목소리에 묻어 나와요 음 그게 그런게 있어 그런게 있어 그 나이에 약간 좀 나이 부족함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순진함 그런게 다 이제 그 목소리 그 목소리에 거기에 나와요 그 뮤비에도 나오고 그냥 내 얼굴에도 써있고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또 선배님이 계셨기에 지금 또 선배님이 계시지 않나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다고 제가 못 듣겠지만 단 한순간 후회하진 않아요 아 왜냐면 그런게 다 있어서 지금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아쉬웠던 모습들이 있으면서 내가 배워가면서 이제 발전하고 이제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후회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그 시절이 그렇게 좋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거나 계속 듣고 싶거나 네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아요 기억은 하되 후회 소중한 추억으로 이었지만 네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 이제 좀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 8시 23분이에요 원래 20분에 끝내기로 했는데 3분 오버였어 아 감사합니다 아니요 어땠어요 오늘 아 저는 진짜로 정말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런 좀 프로그램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뭔가 저런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프로그램은 저 말고 나올 수가 없어 아 그쵸 인정 하하하하 엄지척 아 농담이고요 저도 예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냥 이런 어 네이버 나우 브로킹 GPS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약간 좀 내가 나가서 좀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편하게 아 그래서 아 이런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어 뭐 너무 잘 해줘서 고맙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 정말 하 영감입니다 아니에요 어 그러면 뭐 마지막 어 오케이 그럼 마지막 마지막 어 이제 지훈씨의 어 이번 그 2집 미니앨범 360의 그 타이틀곡 네 360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브로킹 GPS 박시훈 위인드스 르르르레 하하